용준영 씨가 최근에 SNS에 권영렬 씨 사진을 올린 적이 있대요.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글을 써놨냐면 사랑한다, 설렌다, 꿈 같다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. 혹시 협박 같은 거 받은 거 있어요? 왜 그렇게 한 거예요? 그게 아니라 그날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.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워낙에 평소 원래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좋아했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성사시킨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때 마침 형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. 너무 좋다고. 그래요? 그럼 그 정도 편이면 혹시 공연장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어요?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콘서트를 다녀왔어요. 그런데 그때 무대에서 라이브하는 걸 보고 정연 씨가? 어땠어요? 너무 너무 그러니까 섹시하다는 느낌을 그때 좀 많이 받았어요. 일단 정말로 사람들 특히나 여성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웃겨요. 아니 여성분들이 형 목소리가 많이 섹시하다고 거기에 이렇게 넘어간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노래 잘해요? 그런데 그거를 느꼈습니다. 그래요? 공연장에서 어때요? 정연 씨 노래 딱 들어보면 거의 막 감동받고 막 이랬었어요? 스피커를 진짜 그냥 이렇게 좀 뚫고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분이랑 무조건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딱 했죠. 그러면 10cm 공연 관객 분위기는 어때요? 관객 분들은 막 되게 초롱초롱하게 되게 홀리한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정연 씨 그렇게 쳐다본다고요? 아니 진짜예요. 사람들이? 제가 그렇게 봤어요. 10cm 공연장 맞죠? 맞아요 맞아요. 다른 공연장 아니죠? 맞아요 맞아요. 지금 듣고서도 안 믿기는데? 그런데 정말 그날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제 말에 100% 동감하실 거예요. 그래요? 그러면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뭐예요? 관객분들이랑 호응 유도를 하시는 거나 이 친구가 유도를 한다고요?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목소리가 톤이 이렇게 딱 하이톤 그런 느낌으로 컴온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. 그거 왜 해요? 컴온을 왜 해요? 기억도 안 나요. 원래 목소리가 까랑까랑 하잖아요. 막 멍청 까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좀 보여줘 봐요. 그러니까 제가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 마! 컴온! 아니 그 준영씨가 실제로 정말 10cm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대요. 혹시 제일 좋아했던 곡 뭐 있을까요? 저는 스토커라는 곡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따라 약간 느낌이 진짜로 좋아했나봐 스토커라는 곡을 공연장에서 듣고 뭔가 좀 같이 마음이 조금 아 맞았고? 나 진짜 좋아하나 봐. 아까도 했길래? 진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 약간 감동했어요.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인 거죠. 혹시 준영씨도 스토커 이 노래 혼자서 이렇게 흥얼거려 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? 좋아하는 곡이니까 네? 우리 살짝 기타를 직접 쳐주시는구나. 제가 강조하려고요. 나도 알아,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도 알아,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뵈 볼 일 없지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새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뒷모습만 다 действowych 킨 야 남 남 일 남 내 남 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